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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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예뻐요. 너무 예쁘게 또 가르쳤다. 어머. 너도 가만히 저렇게 있으면 이렇게 너도 되게 예쁘게 해주실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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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서. 신기한 거는. 눈이 모습같이 다 안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예쁘게 해주실래. 너무 예쁘지. 제가 안 했는데. 그래도 예쁘게 해주실래. 너도 저렇게 예쁘게 해주실래. 엄마. 너 좋겠다. 나한테 어디다 가져간거야. 그럼. 맞아. 집에 가서 엄마가 너 밤에 더 예쁘게 해주께. 약간 밑에. 어. 귀엽다. 밑에랑 비슷해가 아니라 밑에 그림이 있다. 어. 그래. 너는 무슨 그림을 말씀해주실래? 밑에? 아무것도 다 괜찮아? 여기 해변가에 온 걸로. 맞아. 바다에 왔으니까. 해변가에 왔으니까. 바다에 온 걸로. 계정을 예쁘게 해주실래. 여기 밖에. 마차 봤어요? 호박마차. 그래. 봤어? 그러면요. 저 호박마차가요. 일단 이렇게 땡 하면요. 강아지를 일단 패우러 와요. 이 강아지가 여자 강아지에요. 일단 이렇게 땡 하면요. 이 여자 강아지가요. 하얀 드레스 입구요. 유리 구두 신구요. 모두 얘를 갔다 와요. 근데 올 때 꼭 신발 하나를 잊어버려요. 얘 이름 뭔지 알아요? 신데렐라만 내가 문제를 안 냈죠. 공주님. 얘는요. 뱍트럴라랑. 걔 드렐라에요. 쏙 러져갖어. 이저 6대 도료라라랑. 소리가 너무 이쁘게 나왔다. 너무 이쁘게 나왔어. 이쁘죠. 엄마 엄청 좋아하겠다.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다. 아빠랑 둘이 오는거에요? 엄마하고 오빠는 쉬고. 아빠랑 3일. 엄마가 지금 삐져가지고. 엄마가 삐져 버렸어? 엄마 삐져 버렸어? 소리야 너무 이쁘다. 소리 너무 이쁘네. 너무 궁금해. 원래 궁금하면 500원 더 내야 되요. 나는 별로 안 궁금해. 별로 안 궁금해? 자 소리 보여줄게요. 예뻐요. 이쁘잖아 그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요? 제가 TV에도 한번 나오고. 연극 하셨어요? 연극이 아니라 최브람씨하고 연기 한번 해보고. 아 저 저 저? 예예. 오락포로도 한번 나가고. 오락포로를 기억하시는 분은 저를 알아보셔요. 저 대학에서 영어전공하고 있어요. 영어전공하고 하고. 영어전공하고 하고. 그쵸? 미드에 나왔다고 딱 그림 잘 그렸는데. 공주님 정말 예쁘게 그려줄게. 왜? 색을 좋아해요. 그래요? 핑크공주님으로. 핑크공주님으로. 응? 고주님은요? 귀 뒤듬어. 여러걸도 이쁘어. 강아지. 강아지. 유전. 그냥 강아지. 양아지. 강아지. 진짜로.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명칭이. 개같은 놈. 와. 모델이. 너로. 어색. 강아지. 강아지. 고무수 그대로 잘 성장해 가지고 이 다음에 있잖아 뉴스를 하세요 눈에서 거 안 보고 하는 건가? 아니 보고 그리는게 뭐 아나운서처럼 그려야 되시니까 잘 그린다 잘 그리는 게 아니고요 모델이 이뻐요 아빠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쁜 딸이 있어서요 너무 이쁜데? 머리 잘 그려는 날 수정 핑크 공지님이라고 했지? 이쁘다 예쁘다 1번은 다 했고요 2번은 다 했고요 1, 2, 3 우와 이쁘다 화장을 안해도 이쁜 얼굴이 지금 저기다 했지? 아까 온다고 했던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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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벽 벽 벽 그 벽 벽 대단한 메인 벽 벽 좋은사람 만나면 꼭 해보세요 한번 중말로 화장실이 어디에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다 똥싸 중사람 만나잖아 뭐다 똥싸 알았죠? 중사람이 공주님한테 우리사람 똥싸야 해요 화장실이 어디야 해 하잖아 확실히 저쪽에 있어요 중국말로 뭐냐면요 좋았다 똥싸 그런거 알았지? 좋았다 똥싸 제대로 웃잖아 하지 않는게 저 친구들한테 친한친구한테만 알려주세요 공주님 그럼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네 별명이 어떤 똥싸가 되는 시간 있어요 아침에 학교가는데 아빠한테 하면서 야 왓다 똥싸 그러면 어떡해 창피하자 응? 왓다 똥싸 알았지? 하하하 하하하 오빠님 네 뭐라 좀 죽을거야 자 공주님 왓다 똥싸 왓다 똥싸 똥싸 자서 저를 듣게 웃네 아유 웃는게 너무 이뻐 보조기 한번 보여주세요 보조기 한번 보여주세요 왓다 똥싸 왓다 똥싸 보조기 어디가 들어가더라 왓다 똥싸 왓다 똥싸 두개 다 들어가나요? 두개 여기 너 이제 삐질 때 엄마가 왓다 똥싸 짜줄거야 이제 한번은 그림은 그냥 열심히 그리면 돼 틀어내는 거야 전 대학들이 좋아하면 그쪽으로 발전해도 돼 내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데 그래요? 응 응 대착하네 응 잘 그리세요 응 잘 그리세요 응 잘 그리세요 응 응 응 응 인간may점 응 공cznie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